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의, 송영훈 자문위원, 법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의 조기현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천이냐 아니냐, 비서냐 아니냐,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양쪽의 뜨거운 논란, 오늘도 첫 번째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순천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여성 전략공천지구로 지정한 것도 처음인데 공천을 번복하는 일도 이번에 처음 일어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권양엽 사천 논란에 결국 경선으로 공천이 번복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공천을 번복한 게 아니다. 본인의 요청 때문에 공천을 번복한 거다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과 대통령, 정부가 협작을 했다라며 이 논란을 제기한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협잡이라뇨.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서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될 언론들까지 일부 협작을 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되겠습니까?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대통령 민주당 후보의 아내였을 뿐이고 권양엽 후보는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근거로 어떻게 사천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사천은 아니다라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보도한 언론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협잡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이후 어제 오후 늦게 민주당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천 아니고 문제없는 공천이지만 전략 공천을 했다가 다시 경선으로 간 처음 있는 공천 번복도 어제 오후에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같지 않은 거라라는 의문입니다. 권양혁 전 비서 관련해서 사천 논란이 불거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안이다 전략 공천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신 이유가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제가 아까 세 번 읽어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속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그건 오히려 저는 그 문구를 보고 느낀 거는 우리도 쉴드 측이 창피하지만 그냥 쓰지 말아달라. 쓰면 법적으로 귀찮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입장 바꿔서 그런 공천이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에 있는 인사들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논란이 지금 가장 양당 간의 뜨거운 논란입니다. 일단 서용규 최고위원 수행하지 않았다. 김혜경 여사 비서라서 사천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허무 맹랑하고 황당 무기한 보도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법적 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다. 수행 비서가 아니면 왜 일정을 수행하고 사진 찍어 올렸냐. 고발을 한다면 즉시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권양영 후보 경선은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다라고 뜨겁게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표와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측근들까지도 나일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양당의 가장 큰 대척점이 오늘 여기에 이 장면에 있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협잡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오히려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진이 나와서 수행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서영교 의원의 이야기가 허위사실 아닌가 그런 식으로까지 되치기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겠는가. 민주당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전남 지역에 여성 의원이 없고 그다음에 당원 당규상 여성이 한 30% 정도는 공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양엽 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는데 이러한 권양엽 후보의 공천은요. 지금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처음이자 유일한 여성 전략 특구거든요. 그런데 권양엽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인도 아니잖아요. 청년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지율도 서동영 지금 현역 의원보다 많게는 한 3배까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떠한 개인적 인연, 사적 인연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 같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부실장이기 때문에 공천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청년도 아니고 신인도 아니고 지지율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구가 여성 전략 특구로 그냥 느닷없이 지정이 돼가지고 권양엽 후보가 공천이 됐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실장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천은 단순한 사천을 넘어서가지고 거의 위인 설천 아닌가. 위인 설관할 때 똑같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특정하게 공천을 갖다 준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김혜경 씨가 재판받고 있잖아요. 본인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재판받고 있고 지난번에 한 번 법정 갔다 왔고 3월 18일에도 또 공판 준비 길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배우자의 부실장을 했던 사람을 공천한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부실장 공천은 부실한 공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많은 공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 협잡이라는 표현은 함께 짜고서 남을 속이다 악하게 속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런 표현인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다급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다급한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어떤 신문사 사설에는요. 왜 이렇게 부실장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측근들에 대한 변호사들에 대한 공천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박균택 변호사도 그렇고 김기표 변호사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공천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 이런 공천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사설을 제가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왜 스스로 그 끌고 들어갔는지 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하는지 저는 진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설에 그런 부분이 언급돼 있었다라는 거죠. 정익준 변호사님 개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내와 일면식 이련도 없다. 그리고 권향엽 씨가 수행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법적 조치 취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의견을 재차삼차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권향엽 씨가 진략 공천 받는 것에 대하여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보면 사실은 그때는 주로 비례협 대표를 많이 줬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당뇨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여성국장도 했고 민주연구원의 민주아카데미 실장도 했고. 또 학력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역할을 후보자 부인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딱 따서 김혜경 비서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무슨 배모 비서관 연상을 하는 거예요. 법인카드 때 나왔던. 전혀 당의 생활도 안 하고 아무 경력도 없는데 비서라는 이유로 전략 공천 줬다. 이건 너무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 자기 변호사들, 변호했던 사람들을 공천 주는 과정의 문제.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거친 문제가 뭐냐 하면 아예 그렇다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청년 여성 전략 공천 있을 수 있다고 12월에 못을 박았으면 사실 이럴 수 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악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많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산 동네에 서지영이라는 사람이 경선에서 이겼더라고. 김희곤 의원을. 그런 과정이 아주 매끄러워. 그 사람은 권양엽 후보가 55살이고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까지 했고 그 사람도 사실 국정상실에 있었고 당의 총무국장을 했더라. 국민의힘에. 그런 정도로까지 비견해서 공천을 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현역을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말인데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최병천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권양엽 씨의 개인 프로필을 보면 공천을 줘도 전혀 모자라지 않은 인물이다. 그런데 왜 그러면 현역과 경선을 붙이지 않고 별 하자 없는 현역을 컷오프까지 하면서 이렇게 공천을 줬느냐. 그 과정이 이 배우자실에서 수행을 했든 안 했든 그 이력과 연관돼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지적 저희 돌직구쇼에서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전략 공천을 했으면 전략공관위원장이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현역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지역을 선택했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나쁜 것은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시 전략공천에서 번복한 거예요. 자인한 거잖아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한 인사를 번복한 사례는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략부제라고 하는 거고 미숙한 공천이라는 것이고 이런 게 본인이 그러면 나 전략공천하려고 하면 전략시켜주고 경선하려고 하면 경선시켜주면 그거는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 어제 백브리핑을 제가 유심히 취재를 했는데 전략공천을 줬다가 다시 경선으로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한민수 대변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예외적인 이른바 공천 번복이다. 이런 설명을 하더군요. 원칙대로 하면 이걸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비판을 일정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분명했던 거죠. 굳이 본인의 능력과 실력으로 경쟁해서 충분히 승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부실장이라는 경력이 김혜경 여사의 비서라는 걸로 규정이 되고 그래서 마치 사적 인연 때문에 공천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돼버린 현실에서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본인의 뜻을 받아서 경선 지역으로 다시 갔지만 당으로서는 그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논란을 이런 방식으로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결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틀 동안의 논란 속에 이 사안은 충분히 해명이 됐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다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영엽 이 후보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뭐 국회의원 후보로서 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손색이 없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끝난 것이거든요. 거기에 비서라는 프레임으로 해서 마치 공천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지금 되어 온 상황이라면 당도 그렇고 후보 본인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본인이 표했고 당도 그걸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네.